자, 컴퓨터 자판에는 한글 자모와 알파벳, 특수기호와 숫자, 그리고 여러가지 영문기호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DEL은 Delete, CERL은 컨트롤을 말합니다. 그렇다면 ESC는 무엇에 약될까요? 잠깐만. ESC. 어, Exit System Control. Еван protege 받은 양 씨 Him 있을까요? смifications 을 나 지금, 나 진짜 지금 멍한게 수 있는줄 알았어. 너무 바닥으로 빠지 Ос진말이야. 획 366 아, 네모... 난 졌다 이러고 붙여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웃겨